연애의 암흑기 연애는 남녀 불문, 부모가 정해준 배피를 만나 결혼을 해야 했다. 이런 시기에 엘렌케이의 연애 없는 결혼은 부도덕한 결혼이다와 같은 발언은 남녀 모두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엘렌케이는 연애에 대해 독립적인 인격을 갖춘 자유로운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자유롭게 연애한 상대와 결혼을 해야 하며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남녀가 지나치게 일찍 결혼하는 조언은 비하법적이라고 했다. 이러한 엘렌케이의 사상은 그 시대 모덤보이, 모던걸의 신금을 울렸고 우리나라에도 연애의 물결이 불어오기 시작했다.